옛날 노래 다 별로야! 무슨 일 있었어? 시끄럽기도 해라! 가사는 대체 무슨 뜻이니? 얘네가 그 프라이데이니? 엄마는 나도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 다 싫어! 에이 아줌마도 참... 무슨 오해가 있겠지? 날아야 진! 이 노래 좀 들어봐! 나를 믿어주기 바래 이 노래 어떻게 알아? 어때? 좋지? 샤이닉스타 21화! 엄마가 어릴 땐 지금도 듣는 그 노래! 그러게 나 이거 왜 알고 있지? 샤이닉스타 21화 21화